Q.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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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이거 딱 들고 원 투 타! 이거 우리 마음대로 만져봐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만졌잖아요 한 번 쳐봐 진짜 진짜 세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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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몰라요? 세게? 진짜? 아 진짜 세게 세게 Q.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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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라고? 여기 치라고 얘랑 저랑 오늘 그럼 싸우면 되나요? 내가 어릴 때 주먹 좀 쓰는 친구들이랑 친했거든요 그런 길거리 주먹이랑 틀이 돼요 여기 선수분들의 주먹이 바로 앞에 와도 눈이 안 깜지 않나요? 그만 안간님을 쓰시네 난 못두겠어 눈 빨리 호흡 맞춰요 한 가리 더 남았어요 아 아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와 자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자 준비 마지막 하나 더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어느 겁니까? 혹시 말뛰기라고 들어봤어요 말뛰기? 예? 설마 이거 자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뒤꿈치 들고 앞꿈치로만 뛰는 거야 다다다다다 아 오케이 시간은 1분인데 잘하면 딱 3초만 할 때 제가 다 커트시킬게요 3초요? 최대한 빨리 준비 탈 그렇지 낮추고 낮추고 잘 낮추고 낮추고 다다다다다다다 낮추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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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했다 다했다 그만해 더 더 더 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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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지낼 것 같은데 우와 더 더 더 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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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수박 수박 진짜 안 되는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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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빨리 빨리 가만히 재산해서 가만히 자 10 9 8 7 6 5 4 3 2 2 2 2 2 3 4 2 2 2 3 2 3 2 2 자, 물 마시고! 호흡 마시고! 선생님, 침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토가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이 기계를 봤을 때 네가 심근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주 만져봐야 되고 자주 돌려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뽀뽀도 하고 안기도 해보고 표현을 해줘야 돼 이 기계랑 친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네가 한 번 안아봐 이거를 네가 한 번 안아봐 안아봐 부끄러운데 안아봐도 돼요? 너도 한 번 해보고 친해진 것 같은데요? 얘를 두려워하면 안 돼 따로따로 너 지금은 안 두렵잖아 사람 만 명 앞에 서 있잖아 네가 지금 잡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 장이 됐어 따뜻한데?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따뜻한 중재야 카드의 종류는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니버셜 웨이트인데 78장 중에서도 22장이 메이저 카드예요 메이저랑 마이너가 또 나눠져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메이저만 할 거예요 메이저만 할 거예요 네 그럼 20 몇 장의 카드를 가지고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인피니트가 있네요 그래요? 영원한 뭐의 성징인가? 돈을 무한으로 번다 아니야? 무한한 가능성이 무한한 잠재력 이미 하나 배웠네 그렇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굉장히 빠르시네 잠재력을 다스릴 줄 안다 그렇죠 이야 그럼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알거든요 다스린다 오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는데 네 제가 하는 일에 균형을 잡게 된다 균형을 잡는다 균형을 잡는다 아주 맞아요 정말 아쉽다 아쉽다 오 너무 잘 맞췄어요 근데 여기 왜 세고 있죠 물이? 오 너무 잘 보는 거 같아 쎄해? 네 뭐가 이 여신만이 남아서 뭘 했냐면 중계를 했어요 부동산업자 복비도 받았어요? 폭탄 들고 있어요 폭탄 오렌지인 줄 알았어 이걸 어떻게 먹을까? 이런 유명한 줄 알았어 그럼 이 카드는 보시다시피 힘든 카드예요 또 아니면 이러면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아 이거 보지도 마 이거 운 다 나간다 우리가 22장에서 가장 좋은 카드 오 그래요? 오빠 눈이 간다 했잖아 그럼 이것도 내 카드 거진 거진 다 외웠다 거진 다 했다 우리 어디 가서 해도 되겠다 네 제가 볼 때는 갑은 우연수가 굉장히 잘 빠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순간순간에 딱딱딱 느껴지는 이런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브라우드 제가 더 잘한다는 뜻이죠 무 같은 면에서도 순발력이 나와 아래 아래 근데 이제 이거를 풀이하는 건 성형씨가 좀 잘하지 않을까 네 시키는 얘기네 프리를 잘해야 돼 모든 사주 같은 경우는 프리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우리가 그럼 공부했으니까 서로 맞을 자 뭐 볼까? 아까 안 본 것 중에 어 연애 연애 나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자 카드 피는 것부터 뭐가 이상한데요 지금 하하하 카드 피는 것부터 뭐가 이상한데요 지금 하하하 나 볼만에 안 생기는데 그건지 세 장 다 뽑았어요? 네 뽑았습니다 자 볼게요 네 이거 봐 연애를 거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것만 나오잖아요 봐봐 이걸 봤을 때도 물을 세고 있어 여자가 샌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세고 있어 여자가 샌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예 야 저기요 선생님 눈을 낮춰라 이게 스타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눈을 낮춰 예예예 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세고 있어 연못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것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뭔 카드 했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심판 카드예요 심판 카드 예? 죽었는데 누가 죽어요? 당신이 죽어 예예예 연애하지 마요 그냥 이상해요 선생님 그냥 망했어 나 돈 못 주겠어요 나는 이 정도면 2만 원 주고 가요 2만 원 주고 가요 난 돈 못 줘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지 말라는 카드예요 그냥 6개가 다 아 그래? 나는 뭐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다 맛있게 다 나와 내가 다 알아 다 외웠어 자 네 알겠습니다 네 도사님 어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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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연애할 생각이 없다니까 이 카드는 말이지 정말 인내심 좀 기다려 좀 마음이 급해 급해요 아니야 급해 보여 아 급해 아니야 아니야 급해 급해 좀 기다려야 돼 좀만 더 기다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근데 뒤에 어이구 연애 문제로 근데 이게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난 아까 들었거든 네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네 힘들어 힘들어 이번 년도는 이번 년도는 이번 년도는 물 건너 갔어 이게 되게 안 좋아 그냥 연애를 못해 못해 솔로야 양생엽 할 생각이 없어? 그럼 다행이네 왜 물어봤어 거를 아 혹시나 해서 아 그래? 생각이나 좀 아 그래 그래 한 장씩만 더 뽑아보자 한 장씩만? 인내 혹시 나중에 나중에 건들지 마 기 빠져 아 제가 만들고 아 이것도 참 애매한 카드야 아까 말했잖아 높은 사람 자식이야 전차 전차 이 사람이 배운 건 많은데 실전으로 뛴 게 없어서 되게 소심해 근데 또 앞에 또 전차가 흑과 백이 있잖아 이거 보면 마음이 되게 흔들린다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빨리 되게 흔들려 한 장만 더 뽑아봐 제가 뽑아봐 어 한 장만 더 뽑아봐 되게 흔들려 이거 이거 아니 전 정리 된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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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만 더 뽑아봐 나중에 굳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어 못해 이거 망했어 못해 이거 망했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아까 공된다면 무너진다나 뭐라 있잖아 연애 못해 평생 솔로야 평생 솔로 내가 봤을 때 어 그냥 연애를 접고 일 열심히 하면 될 거 같아 알겠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연애 못하네 아 나 정확하게 본 거 같아 아 인사 자 준비 자 타임 시작 아 시작인가요? 아 아 무서워 어 무서워 선생님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아 얘 이거 내려갔어요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야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보였어요 아 얼굴이 너무 작으시니까 아 잠깐만 아 아 어 오 오케이 어 10년간을 세웠어요 정말 얼굴이 부지가 아 준비 하이 하이 아 저 비추체력하고 있는 거 맞죠? 아 왜 안 쳐 어 이거 어떻게 쳐야 했죠 모르겠어요 가만히 좀 했네 스파릿 때랑 서너 배 없어요 스파릿 땐 서너 배 없어 쥐고 빠지고 쥐고 빠지고 쥐고 빠지고 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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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공격 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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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힘들다 이게 서로 똑같은 곳에 쥐야 주먹끼리 부딪치는 거예요 그게 거리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하고 저거 거리라는 게 거리를 잘 맞춰야 돼요 두 분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스파링 해보니까 어때요? 매우 힘든데요? 오늘 첫날인데 성규 씨하고 동우 씨가 첫날 치고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평가하기로는 오늘 성규 씨가 더 잘했어요 성규 씨가 더 잘했어요 아! 브라보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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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수 뚜껑이랑 단추 탁구공 신발 하나 가자 신발 어떻게 쳐? 신발 어떻게 쳐? 매직도 잘 굴러 갈 거 같지 않아? 농구공 농구공이 있네요 농구공 재밌겠다 동전? 어, 동전 오케이, 갈게요 가자, 가자, 가자 가보자 제가 1번이니까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바람이 많이 빠진 농구공입니다 바람 빠지면 괜찮지 아, 고지야 그럼 딱 멈추겠네요 오 하하 그럼 딱 멈추겠네요 오 아우 오 아우 아우 어, 아니야 야야야야 신발 이거 안 가진게 꿰 갔어, 꿰 갔어, 꿰 갔어 꿰팁은 아니야, 꿰팁은 아니야 꿰팁은 아니야 오, 오케이, 동우 여기 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소리 명쾌했지? 꼴찌는 아냐? 너 꼴찌는 아냐? 분명히 일부러 못하는 사람이 있어 호야! 나야, 나야, 나야 벌써 나야? 우연입니다, 우연이야 야, 기대낸다 야, 이거 넘어가도 1등 아니야? 야, 이게 그 멈추기 어렵다는 탁구공 야, 이거 세월호 맞다 이거 후진도 하잖아 저기로 하시는구나 후진도 하는구나 뭘 하든가, 신발은... 어, 설마 어, 우연아 잘가라 어, 설마 어, 우연아 잘가라 아니야, 맞고 와 아, 맞고 와, 맞고 와 어, 그러네, 어, 그래, 그래 야, 맞고 와 말도 안 돼 제일 가까워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까워 야, 뭐야? 선이야, 선이야 선인데 그냥? 좋아, 감독님 좋아요 막아, 막아 야, 뭐야 막아 감독님 좋아요 좋아 좋아 야, 선이야, 선 통장이랑 거의 선이다, 진짜 선이야 대박이다 어 버진 뭐 4개의 황교인 거 나 아니겠어? 그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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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선규야? 저 신발 주세요 자, 해보자 아, 내 신발로 하나? 나 벌칙 기가 막힌 거 시킬 거니까 열심히들 하자 아, 너야? 신발이야? 벌 것도 없죠, 그래 그릇 동안 한 번 진짜 어, 넘지 말자 아,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아, 손을 높네, 이 친구가 아, 손을 높네, 이 친구가 알게요 뭐 슈퍼맨인 줄 알았어? 시킬 뿜어냐 시킬 뿜어냐 하하하하 시킬 뿜어냐 하하하하 시킬 뿜어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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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안 맞아 나 지금 선이 나갔어 약간 무슨 그래, 단추 야, 단추 한번 묶어져 봐 오케이, 단추 한번 가보자 가벼운 암흔 하자 그래 아, 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출발선 무조건 여기야 아까 여기였으니까 야, 뭐야 하하하하 출발점 무조건 여기 아, 출발한 애, 나도 오 있어 이 라인은 맞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단추는 이렇게 치면 점프도 돼 아, 그냥, 그냥, 지금 단추는 돼, 단춘도 돼 이렇게 치면 거기서 여기로 쳐, 여기로 쳐 여기 쭉 맞혀 그래 각도를 여기로 쳐대 이쪽으로 쳐도 상관없어 선혁만 가까운준 돼 그럼 되네 이쪽으로만 쳐도 여기만 넘어도 이긴 거야 가깝기만 하면 돼, 이것만 이기면 되잖아 올라와 야, 여기다만 쳐도 되겠네 우리 올라와 쥐깃 쇼핑 쥐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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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송곳인가? 형 뭐지? 아, 동전 하하하하 형 거기는 아닌데? 좀 더 이쪽인데 너 길막 쩐다 깜짝 놀랐어 게임박 쩐다 게임박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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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고생하네 1등이다 벌칙, 벌칙 모여 벌칙 갈게 네, 벌칙 꼴딱한테 줘 아니, 꼴딱한테 줘 꼴딱한테 줘 꼴딱한테 줘야지 꼴딱한테 줘야지 왜 이렇게 붙어있어? 떨어졌어요, 형 붙어있지 왜 붙어있었어 다들 왜 의자에 앉아있냐? 다들 의자에 앉아있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좀 내놓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공평하게 정할게요 가위가 볼 오케이? 나랑 똑같은 거 내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이것도 내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남자 묵 남자 묵 여자였지? 여자였지? 내가 누구누구 빠져 빠지는 거야 네 바위 바위 보 세경 빠져, 세경 빠져 내가 빠졌어 세경 빠져 뒤로 와 앞에 두 명 모여 우린 끝 아 휴 이도저도 아니야 같은 거 내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나와 나와 아 진짜 그냥 어차피 받은 울려겠나 봐 어차피 받은 게 어차피 받은 게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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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자 어차피 그러면 원샷 빼기 아, 모자이크 나 싫어요 방송될 때 모자이크래요 나 싫어 모자이크래요 얼굴 낙서하고 어? 네 아닙니다 어때요? 올라 너무 웃기게 하지만 예쁘게 해줘 와, 잘생겼다 아, 콧대가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와, 콧대 진짜 높다 자, 외국인 못 잡을까? 일일이 루즈는 밑에 입술만 발라야 돼 아이라인 또 그려줘야지 네 왜 이렇게 무서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감고 있을까? 와, 이건 뭐 차차맞아 그냥 이거 그리는 것보다 모자이크가 낫다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지금 저 게임부터 이거면 다음 게임부터 어떻게 하려고 시원님을 다음 게임 잘 살았잖아 잘 살았잖아 뭐야 잘하자 나쁘다, 너 공개할게요 내 탓이야 하나, 둘, 셋 시원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시원님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하나, 둘, 셋 아, 어떡해 자, 성도가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귀여워 근데 이따가 그거 어떻게 찍어? 귀여운 그 영상 1등 할 수도 있어 가산점 줄 수도 있잖아요 가산점 참, 올해 7명인데 한 명은 여기 없고 한 명은 말이 없네 한 명은 얼굴이 없고 한 명은 정신이 없고 우리 넷만 온전하다 이 친구다 해, 크로스 가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재채기는 힘들고 1대 3도 힘들니까 기혼 잘 기혼 잘 기혼 잘 어떻게 하지 왜, 왜, 왜 할 수 있어 여기 둘은 정말 해 여기 제가 먼저 하도록 제가 먼저 할 줄 알지 할 줄 알지 할 줄 알지 저거 찍는 건 우리 지켜봐야 좀 괴롭다 길이를 얼마나 해야 해 형, 무서워 아이, 귀여워 귀여운 자리야, 옆에 자리 말고 너무 많아,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왜 가슴을 좀 답답해? 아, 답답해? 어떡해 어떡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니까, 이거 진짜 진짜 혼자서 말하는 친구인데 진짜요 내비게이션이랑 대화하는 사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귀여운 자리 하면 끝난다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거 알다 어떻게 할까? 이게 낫다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됐습니다 어, 욕심이 없다 저 친구는 짧다, 짧다 짧다 어쨌든 간에 이제 셀카를 잘 찍는 사람이 좀 유일할 것 같아 아 셀카 화면은 L이지 셀카 어떻게 찍지? 어, 이거 있다 어, 이거 있다 아, 귀엽다 아, 귀여워 벌써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거 들으면 되죠 어떻게 해, 이거? 어, 귀여워 귀여워, 웃는 거 봐 어, 우와 귀여워 하하하하 야, 야, 얘가 일순대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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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하자 너가 뜨는 아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우현이가 이러다 정말 우울해질 것 같아 걱정된다 아플 것 같아 지금 좀 아픈 것 같아 어? 소리는 안 들어 있냐? 하하하하 와,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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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성경 한번 사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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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커져라 예? 오, 어떡해 형, 소리는 안 들어간다 귀엽다, 귀여워 아, 저 입술 어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솔직히 귀엽다, 솔직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스럽게 우현 씨가 우현이 형 더 마스크 하시고 아, 지금 무거운 수행 중이시라서 하하하하 아, 이거 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표정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하하하 근데 우현이가 과묵하니까 우현이 같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다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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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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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걸 되게 다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네 내가 왜 저러고 있나 생각 있을 거랬어? 우에스! 저녁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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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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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이 안 들어와요. 형 칭이 안 들어와요. 쿵 3총 세트 시작! 이런 쿵 저런 쿵 요런 쿵! 빠개야 빠개야! 대! 대! 어? 왜 빠개하지? 1등은? 1등은? 해통구 1등은? 1등은? 해통구 3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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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눈방 크면 귀엽구나! 하하하하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확실히 내가 눈이 좀 크게 태어난다면 정말 귀여움이었어요. 거의 애교로 우리나라를 평정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눈매 때문에 난 좀 사나워 보이지. 아? 아? 아 빨리 벗고 싶어? 5등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이니까 제가 힘 좀 내보자. 어? 그래도 힘을 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뭐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팟캣 체인지로 노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한 명씩 신세대로 나와주세요. 남우현 씨 남우현 나가라 남우현 씨 남우현 씨 남우현 나가라 남우현 씨 남우현 씨 남우현 씨 파이팅 빨리 빨리 잘할 수 있어. 노래 한 번 불러줘. 노래 한 번 불러줘. 아아 할게요. 아 깜짝아. 미치겠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해피 엔딩 어떤 사랑이 행복하게 끝나 답답해 이렇게 바보 같아 와 완벽하다. 완벽해. 레벨 정도만 맞춰서 그냥 바로 녹음 끝내도 될 거 같아. 야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한 곡 완성해 보자. 우리 또 아까처럼 계속 배려해서 그러면 여긴 야 비어두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번엔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고기 두 개 후라이판 두 개 가스 세 개 아니 그때도 배려한 거였잖아. 그때도 배려한 거였어. 아니 어? 넥스트! 벌써 끝났어? 어? 아 이 노래였어. 아 이 노래였어. 아 우연이가 내 거 했겠지? 아니요? 아 뭐하지? 알겠습니다. 아 더 잘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나고 남은 거라곤 후에 또 그리움 시간이 다 약이라고 날 달래 보지만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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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아하하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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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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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저는 어떤 파트를 내야 할까요? 아 저 이거요 왠지 왠지 성유리 아무도 안했을 것 같아요 저 성유리 파트 할게요 죽을 것만 같아 머리가 파 죽을 것만 같아 머리가 파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보니까 뭔가 부길한데? 녹음이 아닐 수도 있어 녹음이 아니라고? 아니 파트 바꿔보려고 했는데 녹음이 아니면 뭐야? 이거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 아... 페이크 어디까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제까지? 뭐지? 잠깐만 동호향이 보면 화날 거라고 어?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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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 누가 어디 부른지 안 알려주시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해볼래요 컴온 컴온 미치겠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미치겠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미치겠어 다 찼네 옆에 찼지? 네 다 찼네 다 찼네 오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솔로곡 솔로곡이다 솔로곡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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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연이 거였는데 너가 우연이 거였어? 얘가 얘가 내 거 했네 나 아니야 누가 했어? 나 아니야 너 아니야? 어 얘만 나와 봐봐 내 거는 내 파트도 겹쳤어? 아 내 것도 안 나오잖아 겹쳤어? 아 내 것도 안 나오잖아 내가 누가 했어? 나? 뭐야? 두 명이 있다는 거 아니야 랩도 겹쳤네 랩도 겹쳤네 안 나오네 뭐 또? 와 나만... 나만이야? 솔로 앨범이네 이거 뭐야? 이거 우연히 솔로곡이잖아 이거 너가 원하는 대로 솔로 됐다 형 솔로곡이다 솔로 데뷔 축하해 데뷔 축하해 다시 돌아와 솔로 앨범 와 되게 짧다 근데 우리 여섯 명이 얼마나 잘 맞나 보여준 거 같아 우리 여섯 명이 왜 맞아? 조금 똑같은 파트를 이렇게 골랐었는데 여기 혼자만 음... 여기 혼자만이 아니고 이게 원래 왜 그런 길이야? 나쁜 놈 되는 거야 다들 일찍 끝나라고 내가 제일 많은 파트 성격을 안 했어 아 진짜 말했을까? 아까부터 내가 3번 자리 안고 제일 안 좋은 자리 아 거기 굽게 되게 편하라고 이거 프라이팩 와 랩은 인기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한 거고 와 와 와 하하하하 또 이거 알지? 또 이거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거 되게 많이 한다고 바다로 데려갈게 내 맘 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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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로단이 여기 맨 처음에 온 거는 우리 당신은 나의 오빠라고 데뷔했을 때 찍었던 거 그때 처음으로 와보고 한 3년 전에 놀러 한번 와봤어요 와 싫어 생각보다 되게 느낌 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느낌 있네요 이거야 누나 사랑해 오, 대왕인 것 같아. 오, 대박. 누가 됐을까, 이런 거. 와, 이거 짱겨. 셀카 찍을까? 이렇게 나오나, 우선? 그 양쪽으로 잘 나오는데?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오, 오. 오, 치켜, 치켜, 치켜. 대박. 오, 신기해, 신기해. 나 갔다 왔다 왔다. 수만은 그 맛 까길까? 재미있어 짱 재미있어 오 심지어 봐봐봐봐 정글을 달려온 사람으로서 의인은 몰라도 식주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진짜로 우와 연날리기라 우와 연날리기라 연날리기라 끝 왔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바닥인데 이게 뭐가 바닥이냐 아 이게 바닥인가 보다 어 아 근데 이게 위같은데 아 얘가 바닥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네 됐다 오빠 얼른 할게 텐디 치는 사람이 또 멋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못할 것 같죠 다 잘해요 제가 못하는 것이라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네 그림 나오고요 이렇게 들면 되고요 이렇게 들면 되고요 네 넌 뭐니 얘 뭐지 넌 뭐니 얘 뭐지 자 됐습니다 텐트 완성 연달리기라 오 오 진짜 좋은데 오 오 사이즈 딱이야 우와 쟤 죽인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고 우와 뭐 뭐 그냥 왕궁이네 왕궁 아 그리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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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워요, 다녀. 즐거워요, 다녀. 저는 평소에 피부과 갈 시간이 없을 때 집에서 홈케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목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오, 맛있겠다. 잠깐만, 뭐 먹지? 저는 짜장밥 파자랑요. 고기만두 나눠주시고요. 냉면식 하나 주시고요. 저는 쌀떡볶이. 오, 맛있다. 떡볶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만두. 그다음에 짜장밥.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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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떡볶이가 무한 공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음,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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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떡하지? 나 진짜 바이킹 못 타는데 와, 나 바이킹을 내 인생에 바이킹을 타는 날이 오다니 미치... 아, 진짜 괜찮겠지? 아... 내 retirement 산타홀 친구들 먹수수! 먹수수! 용기의 구름 역시나 오아 잠깐만요!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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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으아악. 으아악. 와, 잠깐만요. kings shное. 하나 둘 둘 둘 elastic. 사랑에 비iez.. 원작. 마무리 opening. луч! chegou죠? belie치다! 솔직히 잘 탔죠? 네, 진짜 멋있어 제가 지금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니거든요 아, 너무 멋있어! 와, 내가 바이킹을 타다니 말도 안 돼, 이거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용감한 남자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운동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제가 루시오 제게도 루시오 제게도 루시오 와, 여긴 뭐지? 제가 처음에 그리지 못해진 내가 그리지 못해 제게도 루시오 제게도 루시오 제가 지금 그리지 못해 그냥 그리지 못해 제게도 루시오 지금 그리지 못해 잠깐 그리지 못해 여기가 그리지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